안녕! 내 이름은 퇴산 내 취향이 궁금한가? 유즈잇 음악 패션 안녕! 난 보이넥스토어 성우라고 해 내 취향은 말이야 공부? 음악? 영화? 그림? 너무 다양한 것 같아 아마 퇴산이랑 가장 겹치는 관심사는 음악일 것 같은데 내 취향하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지 이건 요즘 내가 만들고 있는 곡이야 아마 곧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감정을 움직일 감성도 중요하고 나를 담아낼 솔직함도 중요하지 나의 취향을 가득 담아 가장 나다워질 이곳이 어디냐고? 커밍업 넥스트